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멸식입니다. 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특별한 변동성이 없는 그냥 횡보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큰 하락을 한 주식과 섹터는 총 2개로 여기 테슬라와 바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하락한 가운데 어떤 펀더멘터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이미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드렸구요. 그럼 이제 남은 테슬라를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이러한 모든 기간에 걸쳐서 사실 꾸준히 분석을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뭔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정말 셀 수 없이 여러 차례 분석을 해왔구요.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를 좋게 평가한 적도 있고 안 좋게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매번 좋게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테슬라 대상으로 저는 저평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구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멀티플은 프라이스도 셰프 기준으로 이렇게 56배로 25년까지의 연평균 영업연금 흐름 성장률 24%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이나 고평가이며 심지어 여기 프리미엄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36배보다 더 고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프리미엄 멀티플인 이런 36배 거래가 된다면 그것은 주가가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83달러에서 191달러 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지금은 그 프리미엄 멀티플 대비해서 이렇게 24% 정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적정 주가가 180달러에서 190달러 대라고 말하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180에서 190달러 대로 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기 이러한 영업연금 흐름과 그 영업연금 흐름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이므로 제 입장에서는 비싸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이 공식은 제 공식이 아니라 피럴린치의 공식이므로 저는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저평가라고 해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럴린치의 공식에 따라서 주가가 비싸므로 안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사셔도 됩니다. 제가 고평가라고 해서 안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저를 비난하신다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저렴하지 않으면 주식을 안 산다는 것은 제 원칙이지 개인적으로 사고 싶다면 얼마든지 사신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해서 잡아 나가셔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는 저렴하지 않으면 저렴해질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인과 같이 저렴해진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이고 그 저평가 종목들을 저희 멤버십분들께 이렇게 공유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을 대상으로 주구장창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잉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으로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부담 매수를 꾸준히 해서 비중을 키웠고요. 이제는 45%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기다리지 않고 테슬라 종목을 샀을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렇게 무료 글러서 제가 게시를 해두었는데요. 저는 2022년 12월 21일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자 모두가 도망차를 외치고 있었을 때 이제는 테슬라의 밸루에이션이 저렴해졌고 매력적이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은 이유로 분석을 드렸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P-multiple 33에서 34배 정도로 성장률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프라이스도 OCF 멀티필 대비해서 저평가이며 136달러까지 갭을 채웠고요. RSI는 1봉과 주봉 기준에서 30을 채웠으므로 과매도이고 주봉과 월봉 기준 240일선과 60일선의 저항선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약 70% 하락함에 따라서 터치했으므로 저는 엄연히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추매를 하였다라고 2022년 12월 21일 날 저희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날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밸류에이션에 왔다라고 하면서 추매를 하였고요. 12월 28일 날 이제는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공교를 드렸으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3년 4월 27일 날 과거처럼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밸류에이션은 아님으로 또 155달러에 추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 6일에는 블리쉬 커벤 핸들이 잡혔고요. 컨티뉴이션 패턴이 잡혔으므로 더 이상 젊어지진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여기 이렇게 겜마스 퀴즈와 함께 주가는 다시 3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주가가 3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으므로 주주들은 환호할 것이고요. 저는 많은 분들의 환호와는 반대로 다시 조심해야 하며 코평가이므로 저는 다시 안 산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들어야만 합니다.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도 다른 분들처럼 맨날 올라간다라고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어제 테슬라가 무려 3%가 떨어지면서 지금 테슬라의 차트는 여기 시메트리플 트라잉글 차트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머지않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또 결정되리라 봅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방향성에 있어서 확률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테슬라의 경우는 10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었는데 3% 하락이 나오면서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Bearish Engulfing 패턴이란 과거 이렇게 상승했던 흐름들을 전부 다 먹어치우는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를 Bearish Engulfing 패턴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안 좋은 차트이고요. 이 차트와 이런 차트 외에도 제가 기업이나 매크로 등을 분석하면서 나오는 모든 차트들의 형태들은 여기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 연구소에다가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가입해서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카페 주소는 남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과 차트 분석을 했고요. 넘어가기 이전에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보시면 테슬란 여기 이렇게 Consumer Discretion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리딩해서 점점 위크닝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10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반등을 해온 이유도 여기 리딩 쪽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테슬라의 모멘텀이 리딩해서 위크닝 쪽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하방 능력을 받게 되고요.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공유 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에너지 섹터는 임프루빙 쪽에서 이렇게 리딩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테크 섹터의 경우는 이미 레깅에 와 있는 상태로 여기서 빨리 벗어나주지 않는다면 더 깊은 레깅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보았으니 이번엔 매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S&P 500이 위치하고 있는 게마의 상태로 연두색을 바로 Positive Gemma라고 하고요. 청목색을 Negative Gemma라고 합니다. Positive Gemma인 경우에는 변동성이 올라가려고 하면 반대로 마켓 메이커가 주식을 사줌으로써 변동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영역이고요. 반대로 얘기, Negative Gemma의 경우는 변동성이 올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마켓 메이커가 해치간다는 의미인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4,100에서 4,700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Positive Gemma가 잡히면서 Short Covering이 잡혔고요. Positive Gemma에 있는 만큼 빅스가 똑같이 11월 초라는 기간 동안에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눌려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리는 데이터인데 제가 공유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의미하는 여기 Positive Gemma 영역이 점점 위태위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Positive Gemma에서 Negative Gemma로 플립되느냐인데요. 4,800에서 가장 많은 콜옵션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750의 위치가 바로 Zero Gemma의 위치로 여기 4,750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주가는 Positive Gemma에서 Negative Gemma의 영역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낮은 서점에 위치한 여기 빅스가 기지개를 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Negative Gemma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4,700에 와있었는데 4,750으로 땡겨 올라온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Positive Gemma 영역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겠지만 저는 Positive Gemma가 점점 줄어드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만약 Negative Gemma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멤버십 분들께 바로 인폼을 드려서 트레이딩 할 때 조심할 수 있도록 분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내부자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받았는데 이제 해치펀드들이 돈을 어디서 어디로 배치할 것이란 정보 또한 이렇게 다른 거 쓰다가 남겨놓았고요. 제가 너무 배고픈디라 자세한 문석은 다음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